안녕하세요. 로컨입니다. 저는 지금 워리업팀의 MTB 공원필드에 나와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여러분들께 하나 재미있는 물건을 보여드릴건데 오늘 제가 보여드릴 물건은 바로 이겁니다. 최근에 우리의 영원한 친구 알리익스프레스를 뒤져보다가 재미있는 물건을 보여드렸습니다. 바로 길리슈트 종류 중 하나인 리프스2입니다. 하계졸룡 및 동계졸룡 위장을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가격이 20달러 선으로 구입이 가능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한번 구입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나뭇잎 모양을 추가한 외형의 옷이며 제가 구매한 옥션처럼 낙엽색에 가까운 색감입니다. 착용하는 방법은 간단한 편이며 사이즈는 알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재질 자체는 신축성이 있는 그런 소재는 아니나 그렇다고 해서 내구도가 크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위장량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뿌려님께 감사드립니다. 재배ra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